구독과 좋아요 자 누가 킥보드의 묘기를 보여줄건가요? 내가요 아이고 어? 사고났는데? 사고났어요? 응 뭐라고요? 더 빨리 우와 뭐에요 뭐에요 어? 오세요? 뭐야 빅쳐줬대요 오토바이 온다 너희 어디가는데 뭐 사러 가냐고 집에 있다고 편의점 가면 안된다고 아니 나 따로 가 아빠는 안갈거라고 아빠는 안간다고 소주 안왔어 왜? 어? 저 뭐야? 쇼파이 쇼파이 응 요런 자전거 시아 일로 오세요 아빠 응 사러 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편의점 갈거야? 다 쇼파이 다 쇼파이 시아 올라가자 헉 그건 뭐에요 도대체 어떻게 타는거에요? 네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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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il 감사합니다.